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서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마. 나 죽기 전에 죽지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용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용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여보 용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용감 너무 고마워. 그런데 여보 용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루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보 용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 하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대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0하난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 하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70살이 돼도 안 먹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0, 80대이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고 행복한 거니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 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늙음하게 70에 나갖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만 5천명이에요. 1만 5천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그런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랜 데도 있고 갈 데도 있고. 그런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하고 방에서 뭐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은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북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원촌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쳐서 죽으면 되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은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에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내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줄면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 하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세다니까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왜냐하면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에 가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나하고 살지는 여자가 너무 많아.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크고 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에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문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대인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이신 분들 지금 80, 90대는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런데 엄마는 그것이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대 분이 70살 때 들어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고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라 까무라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4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살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려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소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소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하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유 두 개로 시비를 버텼다. 두유 두 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 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두 개로 먹었으니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10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용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용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당신 생각나? 그런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여보 용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나 세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용감 너무 고마워. 그런데 여보 용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루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주던 거 생각나 안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보 용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원을 갖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에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죽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죽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와동 서울대학 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 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 짜장 만 한 5천 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의사들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 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 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북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도단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왕궁을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본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천원 만원만 들고 여기 춘천 벚꽃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나미섬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나미섬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나미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원 만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천6백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뭐야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요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만 3천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원에서 70만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원 성적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세금으로 뺏어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미국은 가보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에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달러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달러를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나 나오냐면 800달러가 나와요 8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원이 나와요 85만원 그런데 85만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달러 도시는 300달러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원을 다 안 썼어 50만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 할머니는 돈이 익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은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예요 쓰다 죽자 쓰다 죽자 나한테 용돈도 1000달러씩 주는 거죠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만 달러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자기 통장에 3천만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교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수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내고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무슨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딱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 미꾸라지가 꾸물튬꾸물튬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허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허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 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불러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우니? 그러더라고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담배나 피우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안 다니는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우고 있는데 너 담배 피우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나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꽃을 산삼 잎을 보셔서 그걸 캐갖고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두 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펼쳐질 세상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준다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이냐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도 둔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낳았던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 하면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1회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0일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서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 축복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이번에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원은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저기 뭐야 거기 심사에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해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은 법이다 출세했을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욱 큰 이룸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크게 배운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없인 여기는데도 먹고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정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정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 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능연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웃줄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전부를 줄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결국 상황에 맞게끔 변하는 법이다 실없이 칭찬하지 마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고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고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이고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 애써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 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일 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라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독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험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과 신용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험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이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믿어옴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 시 잘못된 행동 도적질 대학 2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그제야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낸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전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해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삶과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념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념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념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념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념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념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념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청념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념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민관이 청념하지 못하면 끝내 모두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이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한다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 하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대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0하난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 하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70살이 돼도 안 먹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0, 80대신 분들 다 20살이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고 애 낳고 행복한 거니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 보면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면 2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늙음하게 70에 나갖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만 5천명이에요 만 5천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그런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랬는 데도 있고 갈 데도 있고 그런데 80살이 넘으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뭘 혼자 하하하하고 방에서 뭐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북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원촌을 가든 파리를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쳐서 죽으면 되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은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에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줄으면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 하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세다니까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왜냐하면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에 가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나하고 살지는 여자가 너무 많아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놔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크고 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예요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문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없겠다는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대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와냐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팔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이신 분들 지금 80, 90대는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런데 엄마는 거의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대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고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라 까무라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 정말로 죽고 싶어요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4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살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 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유 두 개로 시비를 버텼다 두유 두 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 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두 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10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용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용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벌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쫙 해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여보 용감 당신이 내 벌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용감 너무 고마워 그런데 여보 용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벌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루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용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짜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원 왔고 인사 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 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야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에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죽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죽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와동 서울대학 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 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 짜장 만 한 5천 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의사들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 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 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북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 보고 왕궁을 내려다 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본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천원 만원만 들고 여기 춘천 그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나미섬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나미섬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나미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5천원 만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해갖고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뭐야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요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도 아니고 그렇게 쓰세요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만 3천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리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원에서 70만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원 성적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내가 뺏어 세금으로 뺏어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에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달러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달러를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나 나오냐면 800달러가 나와요 8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원이 나와요 85만원 그런데 85만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달러 도시는 300달러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원을 다 안 썼어 50만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 할머니는 돈이 익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은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예요 쓰다 죽자 쓰다 죽자 나한테 용돈도 1000달러씩 주는 거죠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만 달러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자기 통장에 3천만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교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수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내고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딱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 미꾸라지가 꾸물튬꾸물튬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허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 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불러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안 다니는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꽃을 산삼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두 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펼쳐질 세상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이냐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그런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그런데 81살에 같이 체스도 둔 친구가 아파서 안 나왔어 안 나와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낳았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그런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 하면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1에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1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81살서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대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이번에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에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원에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심사에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어갖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해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은 법이다 출세했을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욱 큰 이룸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크게 배운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없인 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정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 속에서 전정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능연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전부를 줄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결국 상황에 맞게끔 변하는 법이다 실없이 칭찬하지 마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고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고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이고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 애써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 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일 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에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앉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라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험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과 신용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험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믿어옴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 시 잘못된 행동 도적질 대학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그제야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낸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전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해라 무릇 부료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삶과 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념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념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념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념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념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념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념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청념함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념함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민관이 청념하지 못하면 끝내 모두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에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한다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날아가 될 때와 일의 효과가 가능하다